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때 요하께서 이사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수할 야수분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아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나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루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문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요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의 말씀을 상고해나가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유다 나라의 적군 동맹국들이 침광하러 올 것이다 라는 흉흉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이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루신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예루살렘은 남한국 유다의 수도죠. 그 유다를 치러 온 두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그 1절에서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고요? 아람과 또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아니 이스라엘은 뭐고 또 유다는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나라였으나 마치 우리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한 나라였으나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나라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뉘어 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북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힘이 더 셌지만 유다를 흡수통합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자기들만 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동맹을 요청해서 그 동맹국이 유다를 치러 온 것이었는데 그 두 나라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아람은 지금 어딘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래서 바로 북한국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시리아 나라하고 이스라엘이 남한국 유다를 치러 왔는데 많은 유다의 도송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까지 치러 올라왔으니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환란이물이 목에까지 찬 지경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하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 유다왕 아스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삼림의 나무처럼 흔들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린 겁니까? 두려움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대,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다라.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강대한 나라 아람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으니까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 무서운 생각, 두려운 마음에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삼림의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삼림의 나무처럼 그렇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급파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때 요하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아들 수할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길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라고요? 아스를 만나라. 아스가 어느 나라 왕입니까? 유다왕이죠. 유다왕. 아스를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이사야는 메신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이 아스 왕에게 전하는데 메시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에 나오죠. 그 얘기가 되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라방루신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아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푸짓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말씀. 그 흉흉한 소식에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라. 부하 내동하지 말라. 아무리 그 두 나라의 세력이 강성해 보일지라도 마치 못과 같다고요? 연기나는 푸짓갱이와 같다. 왜 두려워하는가? 삼가고 조용하고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가 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참원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이 납빛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목소리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왕좌왕, 오락가락 하다가 쓰러지고 맙니다. 정경은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세력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다. 그 도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도모가 다 폐하여 질 것이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의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어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인생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잊고 삽니다. 아하스에게 이르신 이사야의 메시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지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 세상 살다가 흉흉한 소식, 두려운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낙심하고 무수하지 말고 삶가며 총용하라.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성경은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르시는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대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동맹국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우리가 반드시 유다를 무너뜨리자. 침공하자. 유다를 삼켜버리자라고 맹약하고 도모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도모는 결코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올라가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을 삼자. 아스 대신 다브엘로 리플레이스 하자. 갈아치우자. 그렇게 두 동맹국이 도모를 세웠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려는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요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이 사상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의 도모는 반드시 서고 하나님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다. 10편 33편에 나온 말씀인데 귀중한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편 33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4면 10편 33편 10절 11절 말씀 구약성경 824면 10편 33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열방의 도모와 요와의 도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사상과 하나님의 심사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도모는 패하여지고 민족들의 사상은 무혁해 되겠지만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카운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영영히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대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이사야 7장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확정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 부분을 보세요. 이사야 7장 9절 하반절 만일 너희가 발견하셨습니까? 9절 하반절 부분 만일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합니다. 믿으면 견고히 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흥망성세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굳게 서겠지만 믿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견고히 서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고 맙니다. 역대야 20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야 20장 20절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역대야 20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야 20장 20절 말씀은 구약성경 681면입니다. 구약성경 681면 역대야 2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두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 요호사바시 서서 가로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요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섭니다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선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선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주님 앞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의 연악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두려워 말고 낙심치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병상에서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브라질의 김용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